다! 이 교환한 배신자야! 새로운 왕이 너희들을 심판하러 왔노라! 어? 그래? 니들 맘대로 안 될걸? 어? 램프? 하하하하! 가진 사람이 임자라고! 지니! 풍성! 미안하다. 나와보니 주인이 바뀌었어 자파! 당장 멈추지 못할까? 아,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어 명령하겠다.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도록 하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걸 그저 자존심들만 살아가지고 만약 새로운 왕에게 머리 숙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찬란 목을 마법사 앞에 내놔야 될걸? 지니! 두 번째 소리라 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능력이란 마법사로 만들어다오! 으아! 지니! 안 돼! 우야! 동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있는 마법사 자파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했더라? 아, 그래? 새로운 왕에게 전을 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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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잡아줘라! 오, 공주님! 그대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 자파! 공주가 그렇게 하지마! 달리 왕자 이름 한 번 끌어질다고 하지만 그의 정체를 알아보며 습기는 도둑질해 진미는 거짓말이야 한심한 가짜 왕자인 알리! 원래 이름은 아마 알라딘이지 알리? 제스민 왜? 사실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왕자는 다름 아닌 거짓 알라딘 더 이상 무슨 설명 필요하리 이따위 사기부를 그냥 두면 안 돼 저벌리 귀양본에 혼낼 졸려 그가 갈 땐 오직 한 곳 저 칠고 끝 쪽에 꽁꽁 얼어붙은 저 북북으로 가자! 잘 가라! 가자! 안녕! 가자! 왕자니! Betsy쉑 싹 싹